안녕하세요 헬로우 에브리번 헬로우 헬로우 저는 스타투 프로게이머 원인삭이라고 하고요 근데 펌 하신 건가요 지금? 원래 방콥스 그게 있는데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펌을 했었어요 동네에 그냥 펌 했는데 그때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아 많이 잘못됐다 와 강력한데? 이거 어느 수준인가요 지금 상태가? 7만원을 통하고 나서 바로 속으로 욕하긴 했어요 이거 7만원 날렸다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제 지인인데 외국분이 호스팅 해주셨어요 땡큐 자 일단은 우리 상담으로 한번 받아볼 건데 어떡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시게 된 거예요? 일단 그냥 단순한데 집 밖을 이번에는 좀 진짜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계속 길렀어요 미용실 가기가 귀찮아서 그리고 가도 눈에 보이는 미용신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혹시 미용실 가셔가지고 아무렇게 잘라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마음에는 항상 구글에 검색해서 연예인 사진 딱 검색하고 이거다 하면서 가지만 막상 가서 딱 말은 못하는 그런 약간들 있잖아요 서강좀 머리 해주세요 박보건 머리 해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그럼 항상 예? 이런 말 먼저 하셔가지고 그게 그때 그런 말 들으면 이제 ptsd가 와가지고 그저께 오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아 그럼 그냥 짧게 잘라주세요 예쁘게 잘라주세요 그럼 오늘은 날 만났고 네 당신도 만났으니까 네 네 네 여기에 왔으니 오늘부터는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거를 좋아하고요 저는 이런 연예인 사진도 보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고요 네 저는 이런 게 싫어요 네 네 그거를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말해주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연하님을 믿습니다 오케이 네 저를 믿습니까? 아 당연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이스 워터 스프레이 이거 글로벌 곰깨 처형인데? 저 자르시는 거예요? 이제 고홈 네? 고홈이라고요? 이런 시원하게 됐나요? 이제 더 시원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? 이렇게 와... 변한... 이제 염색할 거예요 커트 끝났어요 커트 피니쉬 좀 괜찮아졌나요? 여러분들? 아 너무 어색하다 근데 길었다가 이렇게 짧은 머리 하니까 너무 어색하네 아 감사합니다 안깔부터 가보세요 와우 뉴 뉴 2021년 2021 헤어스타일 퍼펙트 이게 뉴 스타일? 예아 2021 뉴 헤어스타일 헤드 랩핑 콘독이라는데요? 이즈 낫 이즈 낫 콘돔 여기 그런 방송 그런 방송 아닙니다 와 외국인들 수위 개세다 진짜 독립한데 진짜? 핑키 핑키 콘돔 바비큐 를 하면 돼요? 하하하하 킬링 포인트 헤어라인 뉴 헤어라인 와우 클리즈 유 카메 카메 스크롤 하하하하 이게 여러분들 이걸 빗질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서 커트를 하면은 어느 바람에 맞아도 머리가 그대로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느 방향에 맞아도 자기 머리 위치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지가 않아요 와아 야아 누구세요? 앞머리를 더 자를 거예요 여러분들 어 왜 지금 안 잘라요? 이럴 수 있는데 앞머리는 페이스라인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덴저러스 위험합니다 엄청 흐려 보여 진짜 진짜 잘 잘라주시는 분한테 잘라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저 진짜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소문난 분한테 이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뻐질 수 있고 예뻐질 수 있다 우린 모두 다만 모를 뿐이다 코리안 헤어스타일 베스트 아이고 아 이게 아 이거 머리가 아우시 아이씨 아 이거 저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를 손으로 잡아주세요